. 클릭 미스인가? 야 요럴나 눌렀는데 지금 40명도 못했어? 안되고 있었나봐 제대로 자 오늘 할 게임은 자 오늘 할 게임은 삼각둑 어떤가요 1티어인가요? 아니면 꾸졌나요? 처음에 딱 나오면 평가하잖아 지금 오늘 나왔긴 했는데 3티어라고? 구리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열파참 열파참 이거 근데 좀 느리다? 어 여기 좀 돌아갔다 근처에 있어 형은 아니지 형은 멍청해서 한 명만 노린다 킹파참 통과해버리네 이거 판결을 시작한다 지옥의 처방 어 뭐야 아 이거 그냥 오른쪽 버티리네 그냥 매달아 자 한 번 때려주고 오 이 녀석도 되게 빨리 돌리는데? 시곤방진 녀석들이 지금 어이 자 저 구하러 가겠지 킹파참 날리자 킹파참 킹파참 아빠 뭐하세요 저 한 놈 도망갔네 어 이거 지옥에다 걸자 지옥에다가 지야 아오지 아 철조망 갈봐야된다고 철조망은 내가 설치를 못하나봐 기본적으로 있는거고 어? 갈봤다 아 땅을 긁으면 자동으로 생기는겨 뭐했죠? 그 놈 다 죽여 빨리빨리빨리빨리빨 죽여버렸다 죽여버렸거라구 하아아아 다잡아아 아 한 놈 안나갔거든 못나갔거든 한 놈 어디갔어 여기 소리 나는거같아 여깄니? 여깄니? 어 있었는데 못나갔는데 분명히 다 나갔다고? 그럴리가 맞냐 있어 있죠 뜨아 저기 하하하하하하 이러면 구애로 올 수 밖에 없어 왜냐? 본인을 구하러 두 명이나 와줬는데 이걸 배신한다고? 빨리 애들 오라그래 애들 오라그래 오우? 뭐하세 아이 어 푸셔 이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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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이거 걸린 놈은 처형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 근처에 있어 이놈들 쓰걸놈 저기 저기 대머리 녀석 저거 죽고싶어서 어이 대머리 어이 돌아왔냐? 킹파차 좋은데 이거? 3티가 맞아? 너 절저만 밟은적 있니? 없네 없네 으아아아 니 근처에다가 감정 설치 중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런 썩을 다했다고 벌써? 빠르구만 친구들 저깄다 자 이렇게 되면 폭죄우리로 보내겠습니다 이거 근데 반대로 간다고 해서 별로라는데 저기로 갔네 저기 아 이게 내 속죄우리구나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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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traight 됐다아아아아아아아 야 대머리해 구하러와야지 친구 저깃조 구할수 밖에 없거든 왜냐 미안하거든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 줬는데 그래서 넌 죽는거야 착해서 설판장 으아허헜 아 그놈 도망갔네 그 녀석도 다시 올 가능성이 있어 여긞네여긞네 여긞네 친구 여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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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철초망 누가 또 밟았어 뭐했다 이말이야 안돼! 안돼! 거기서 이놈들아 문 열었나? 알라라라라라 아 이거 열었네 킹파차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죽었다 저도 기억하다 죽었어 가다가 그냥 찍어버렸네 불쌍한 내머리녀석 잘했어 근데 왜요! 아 나 잘했는데 왜 왜 없어 칼이 너무 작아 콧갈콘이 왜 이렇게 작았나 너무 작아서 진짜 도로에다 세워놓는 빨간색깔 그거 꽃갈콘 같아 더 컸었는데 원래 상점에 스킨 있다고? 아 그래? 스킨을 사야되나봐 그렇게 압도적인 포스가 아니랄까 이번에는 얘한테 당해보자 시찬방으로 한번 파볼까요? 나 각도 잘한다 하시는 분 있어요? 잘하는 살인마한테 응락당하고 싶다 클릭미스인가? 어 요럴라 눌렀는데 지금 40명도 못했어? 자 갈게요 가자 으어어어 아 이거 맞을 뻔했다 하하 으악! 으하하하하하 어어! 빠져들어간다아! 요렇게 와아 무슨 택배 배달 오는거지 이렇게 오네? 발전기 벌써 돌렸어 어어어아아! 뭐야! 와이씨 폭발 참 이렇게 오네? 살자 얘들아 살자 나는 일단 좀 도망을 쳐야겠어 나도 한 번 1인분 하자 하고 킹밭참! 아아악! 아 저 킹밭참 극혐이네 저거 킹밭참! 킹밭참! 이거 뭐야 이거? 문 열리나 여기? 핫 핫 어? 싫어하다 말아줬어 모자라네 서로 핥아줍시다 서로 핥아줘 아 소리지지마 하하하하하하 아니 죄송 소리지르는구나 멀리있어가지고 어 한사람 잡혔어 그거 신의 우린가 뭔가 온다 그사람 온다 가자고? 아니야 이런 고인물들은 이런거 통한다니까 킹밭참 예측하는거 없어? 가라니까 이런데 안봐 뭐야 와 끌고다니는 소리 봐 그런 소리 나네 개무섭고 아아악! 아 안걸린다며 나 그거 안걸린다며 철조망 철조망 걸리니까 이게 뭐야 머리카락인가? 허허허헣 철조망 표시 핫 삼각도 능력이야 밟고나서 하면은 뭐 기술같은거 쓸 수 있어요 멀리서 소리도 나고 좋았다 한명당 한개씩 합시다 발전기 에? 민폐주지말구요 오 킹밭참 짧아서 다행 소요루씨야 이게임 싫어한다 아 그래 그만하자 열팟참 아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뭐 날라가는건 열팟참이 좀 입에 붙는데 다른걸로 바꾸자 카색이 농에 붙는 놈 공강청파 하하 씨 뭐야 어 나 이거 철조망 안없어줘 아 아 머리카락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철조망 왜 안없어줘 어떻게 없어주는거야 이거 죽으면 된다고?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교묘하게 저렇게 달려있네 저거 아 교미네 발전기나 돌리러 가야겠다 네비 되게 복잡한데 앗 온다 어 아 와 그냥 멀리서 예측차드로 해버리는데요 발전기로 이거지 등장 밑이 어둠 아 아 소리를 내면 어떡해 소리가 나네 나 이거 또 당했다 이거 즉시 포장 배달 야 형 멀리있어 걱정하지마 저놈이랑 반전 반전 뭐야 이거 맞다 스킬 체크 못하면 죽는다 했어 아휴 이거 뭐야 이거 즉첩 한번 당해볼까요 또 이게 당하는 것도 믿긴 다르니 각두야 학교 가자 나한테 와라 담악두 너를 위인하는 캐비넷이다 내가 어딘지 알겠지 오케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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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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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초크슬램 회오리포장 아까 사각형포장 이번엔 회오리포장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반전해야지 살인마 시점 못보나보네 처음부터 반전이 들어온게 아니라 친구들만 보이나봐 열심히 열나게 돌리죠 두근두근 소리 나는데 어 열파참 옆에 맞았어 노븐 맞았어 삼한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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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와 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감지난다 이 살인마 등발이 좀 있어 어 뭐야 죽는 죽었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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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오마 다 죽겠어 도망쳐 개그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빠지니까 에이스가 빠지니까 크네 요분 요분은 내가 본적이 없어 체리블라쌍 구하러왔다 근데 조용조용 잘 다니는데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죽는거야 멀리서 이겐 벽을 다 뚫어버리니까 맞았다 한 대 맞았어 아 자존심은 건 대결 찍었어요 찍었어요 자 시각끝니다 지금 다른 분 돌리셔야 돼요 오오오 저거 찍으면 느려지거든 하지만 계속 쫓아온다 액슥샷! 아 짧아요 보면서 가야 되네 잘 도망치고 있어 치료중 자가치료중 어 다른사람이 헬로시가 맞았습니다 아아 제대로 맞았어 어 바로 앞이네 아 치료가 안 돼 자가치료가 안 돼 어 죽었어 한 명 그냥 죽었는데 뭐지 즉천가?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 문이 열렸네 위에 뭐냐고? 시간 끝나면 안 되겠지 아이고 걸렸다 아아아아 추술 이렇게 모두 죽고 말았다 엘파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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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진행을 제일 아니 잠깐만 제일 띄우고 잘 안 돼요